일단은 피팅감이 상당히 좋고요 이쪽 보시면은 코에 딱 붙어 있습니다 아시안핀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코 부분이 어떤 공간이 없이 그래서 정확하게 차단을 해서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내부의 곡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반지를 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 정확하게 방지하고 있는 3중 폼으로 아시안핏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야도 상당히 괜찮고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고불바 시야가 상당히 넓고요 밖에서 보면 블루크롬에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좀 어두울 것 같은데 실제로 안에서 보면 상당히 외부가 잘 보여서 주간에는 물론이고 야간에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라이딩을 하시는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고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 안쪽에 보면 역시 말씀드린 빨간색 그리고 블랙 그레이 이렇게 3중 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 데몬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역시 데몬사와 협력을 해서 첫 시즌에 로고 고구리 런칭이 되어 있고요 밴드 안쪽 보면 여기 실리콘 3중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헬멧을 쓰거나 기타 모자이라든지 이렇게 쓰셨을 때 미끄럽지 않게 헬멧에서 고글밴드가 스트랩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3중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좀 디테일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로고 고글의 가장 큰 특징, 장점 중에 하나는 착탈이 상당히 용이한 고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보이시나요? 네, 이쪽 부분 보시면 레버가 있습니다 단추가 있어서 드라곤의 NX2처럼 여기 단추가 있어서 누르시면 이렇게 고글렌즈가 탈착이 되고요 단순히 이렇게 락 시스템으로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보시면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붙어있죠 아논고글의 장점과 드라곤의 NX2의 장점을 합한 어떤 그런 기술력들을 두 개가 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로그만의 독창적인 렌즈 착탈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렌즈를 빼고 자, 로그 고글의 렌즈 착탈은 그 어떠한 고글보다 착탈이 과학적이면서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홈이 있고 가운데 되면 자동적으로 자석이 프레임과 렌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살짝살짝만 눌러주시면 편안하게 눌러주시면 착탈이 되고 마지막 눌러주면 락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렌즈가 정확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드 케이스 안에 보면 고글 본체와 말고 이렇게 소프트 케이스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프트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네, 문양 역시 데몬에서 콜라보는 만들어서 데몬 로그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역시 설명서 네, 여기 보시면은 투과율과 렌즈 설명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올해 처음 런칭된 로그 고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스키장에서 스타일리시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스노번을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로그 고글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Peace